에이 당연히 기억하지 얘가 또 농담하는 거야 히히 아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사조성 후의 일등항해사를 잊으면 되나 아 내가 아니라 잠깐 우리 암대에 있는 카자 아우님 말이야 기억하지? 이나저마에서 돌아올 때 카자도 같이 돌아왔거든 왜인진 모르겠지만 돌아오던 중에 기분이 좋았는지 사람들을 불러모아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근데 우리 밴 북두누누이고 소월이 그녀석이고 아야 그런 그런 아휘 그래 그런 고상한 취미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쨌든 카자는 리얼에 도착하자마자 자연 풍경을 감상하러 갔어 우리 같은 무식쟁이들한테 질려버렸나 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네 행방을 잘 지켜봐달라고 연락해왔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널 만나면 자길 보러 와달라고 전해주래 에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았는데 사소한 일이라면 굳이 네가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헤헤 우린 사소한 일도 자주 처리하는걸 그치? 오오오오 너희가 그런 일들까지 도울 소리야 어쩐지 누렘이 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니 너의 친근한 면을 보신 거구나 아아 말이 너무 길었네 아무튼 카자가 있는 곳으로 빨리 가봐 아마 리오랑 북쪽에 있을 거야 함대의 일이 있어서 배웅은 못할 것 같네 조심해서 가 현은 맑게 울리고 그 밑에 안쪽은 시들었네 현을 지탱하느라 홀로 쓸쓸히 이윤는구나 요! 카자 아오님! 여기 있었어? 우리가 도우러 왔어! 어? 너희들 왔구나? 오랜만이네 페이몬이 카자 아오님이라고 부르니까 아주 색다른걸? 헤헤! 일등항해사 중재한테 배웠지! 흐흐! 네 눈에 난 어깨에 운명을 짊어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네가 우릴 찾는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풍경을 보면 시나 웃고 있을 줄이야 이나즈마에서의 일이 끝나서 더는 미련 없어 다시 리올에 왔으니 이곳의 시와 음악을 탐구해야지 원래는 부탁할 일이 없었는데 너희가 늦은 덕분에 지금은 도와줘야 할 일이 생겼네 에? 뭐? 원래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음... 헛소리하는 걸 보니까 산에서 이상한 음식을 먹은 게 분명해 쉿! 들어봐 어떤 것 같아? 우와! 이 소리! 각설이의 연주랑 비슷하잖아! 하... 각설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여행자, 넌 어때? 맞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악기의 기묘한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이름 없는 고금은 내가 자연을 떠돌아다니다 우연히 버려진 한 동굴에서 찾은 거야 낡았지만 상태는 꽤 괜찮았어 보자마자 손이 근질거려서 바로 연주해봤는데 현을 타는 소리가 울리자 난 넋을 잃고 말았어 꼭 누군가와 함께 연주하는 것 같았거든 아주 익숙한 느낌이었지 음... 너 뭔가 환각을 일으킬만한 걸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아닐 거야 한 곡이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왔거든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 역시 뭔가 있더라고 그곳에 잡초가 무성한 걸 보면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된 게 분명한데 의자와 테이블은 아주 깨끗하고 은은한 향기까지 느껴졌어 바람 속 소란하던 잡음도 그곳에선 잠잠해졌지 이렇게 신비한 곳이라면 리월 전설 속에 나오는 선인의 거처 아닐까? 우와! 그럼 이 악기! 선인이 남기고 간 보물인 거야? 글쎄? 그때 이 기묘한 일을 당연히 친구한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리월의 북두 누님 말고는 친구가 너뿐이거든 누님은 이런 일엔 전혀 관심이 없을 테니 네가 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재 씨한테 네 행방을 지켜봐달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너희가 오기 전에 망가져버렸어 아... 내 불찰이야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너무 많이 연주했나봐 으악! 선인의 보물이 망가질 수도 있나? 번개 신조차 영원함을 지킬 수 없었으니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지 그... 우리 속세의 주전자는 꼭 지켜야 돼! 다행인 건 고칠 순 있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고갈돼 휴면 상태에 빠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재료만 잘 찾으면 다시 깨울 수 있을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재료는 아마 유리백합일 거야 바람은 만물의 속삭임과 함께 세상을 가로지른다고 전에 말한 적 있지? 난 그 중 일부를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악기의 과거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 가봐!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넌 리월항의 영웅이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바람이 네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나타나다니 정말 놀라워 어떻게 한 거야? 여행자는 네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어디 보자 응! 품질도 좋고 충분해 즙을 내서 고금에 스며들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흠... 익숙한 느낌... 깨어난 것 같아 자, 해봐 이건 이제 너한테 맡길게 흠흠... 시인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말 그대로 이 악기를 너한테 준다는 거야 내가 리월에 다시 온 건 이 세 개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야 바위신이 수호하는 오래된 땅에서 끊임없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해 물론 너한테 이 악기가 필요 없어진다면 다시 가지러 올게 그날이 영영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럼 난 갈 길을 계속 갈게 이럴 때 리월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아, 맞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봐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앗! 아, 맞다